제 말을 들려요? 제 말을 들려요? 제 말을 잘 들어요. 제 말을 들려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잘 안들린다고요? 잘 안들린다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잘 들리나요? 이제 들려요? 네 오늘 제가 왜 라이브 방송을 켰냐면요 오늘 저 아이디, 아카운트 아이디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설명해드리려고 라이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아이디를 바꿨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전 아이디를 좋아해주셨겠지만 또 제 이름 검색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름 앞에다가 태를 넣었어요 그냥 이름에다가 TA를 넣어서 조금 더 찾기 편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더 아이디를 더 찾기 쉽게끔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를 변경했습니다 아이디를 변경했습니다 왜 핸슴 태형이 어디있어? Midwestern Today, he's gone 핸슴 태형 he's gone Today, not handsome today Sorry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블랙아웃하고 방송할 거예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여기 질문이 올라와주셨는데 그 노보영 기획전 어떠셨냐고 너무 좋았어요 노보영이 또 아니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이 노보영 굿즈를 또 아니 품절시키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노보영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우리 시즈니 우리 통영포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타투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받았냐고 얘기를 계속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한 번도 제 타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있는 타투가 총 5개인데 이 5개 다 노보영한테 받은 거예요 이중에 루비는 저희 누나가 그린 거고 왼쪽에 언더 오른쪽에 스탠드 그리고 왼쪽에 아니지 오른쪽에 컴패스 그리고 왼쪽에 닷이 있죠 오른쪽에 컴패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컴패스가 N극이랑 S극이 있잖아요 N극이랑 S극이 있잖아요 N2프라임 해가지고 M이랑 S극이 있어요 왼쪽에는 이제 다시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귀여워서 그리고 T처럼 생겨가지고 네 정말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제 아이디가 바뀌었다는 거에 다들 너무 놀라셨을 텐데 빠르게 적응하세요 스타벅스는 뭐예요? 오늘 제가 제가 디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 그리고 해안 치즈 샌드위치 해안 치즈 샌드위치 캐러멜 초콜릿 캐러멜 초콜릿 예예예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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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나 방금 씻고 왔단 말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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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치즈 케이크는 정말 멋져요 오케이, 제가 한번 해볼께요 너의 목소를 볼 수 있어요 나 생얼도 잘생겼다고요? 잘생겼죠 근데 오늘은 안 돼요 방금 씻고 왔단 말이에요 태영, 인스타그램 업데이트가 되셨어요? 오늘? I don't know but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고생하게 여러분들을 놀라게 만들었으니까 또 사진으로 속죄할게요 I can see your face You can't see my face today, sorry Yeah Your English is too cute Yeah, today I listened I class 아니지 Today I took my English class and vocal class Yeah, getting real More and more step by step, you know I miss you, did you say happy birthday to 런준이? Yeah 아직 못했다 어떡해 Have you eaten? 오늘은 런준이한테는 이제 드림의 친구들이 뮤직비디오를 찍으니까 좋은 걸 해줘야 될 것 같아요 You speak English really well You speak English really well, thank you Your English is improving 부부 Thank you Thank you You know, nowadays I'm really Really Stud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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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ting harder, you know Can you post dark clouds on Spotify? I hope I hope so but I don't know yet 나도 영어를 열심히 할게요 우리 같이 열심히 해요 So 오늘 뭐랄까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얼굴 안 보여드리고 해서 죄송하고 네 저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면서 사니까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라이브 방송 재밌네요 인스타그램 찾기는 너무 힘들었지만 So 아 요즘 너무 해외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요 해외 나가서 풍경도 찍고 여러분들이랑 공연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해 부부 Me too 사랑해 Please be happy and stay healthy Sure You too Any song Any song recommendation I'm I don't know I'm everyday When I When I make the music I'm I'm all time recommendation You know I'm sharing I'm sharing with you guys So Stay LC Stay tuned You know You know 전 다시 돌아올거니깐요 여러분 아 나 지금 사실 이불 뒤집을 쓰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나 이제 나가야 돼 너무 더워 땀나 너무 더워 시애틀로 놀러오라고요? 시애틀 가고 싶어요 재밌는 거 보여줄까요? 재밌는 거 보여줄까요?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줬던 거예요 즐거운거 또 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